아 아 아 아 아 아 보면은 목이 아프죠 그래서 뒷바디가 뒤로 약간 기울어 지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되구요 여러분들한테 안경을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5,000원 더 타면 캠퍼요 첫 평일 잘하지 못했어요 형이 될 겁니다 이 업무는 네?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쪼어 넣어주면 발 잘 봐봐 저는 발바닥이 있으면 꼭 타입 오십시오 형이 맛있게 이 업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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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1박2일 수련의 뭐가 재밌었어요? 클라이빙이 재미있었어? 응